문 밖에서는 모험, 문 안에서는 사랑이 기다린다. 문은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우리의 손을 거쳐갑니다. 오늘 방문해볼 영림에서 제작하는 도어는 이미 어깨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기에 다각도에서 고민하는 영림. 오늘은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영림 홈앤리빙 강남을 방문해 도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시죠. A 프라미스폴 익스클루시브 라이프 앞글자를 줄여서 읽어보면 아펠입니다. 아펠은 영림의 시그니처 라인업입니다. 뛰어난 소재와 하드웨어로 구성된 프리미엄 아펠 도어 취향에 따라 400여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손잡이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제공할 겁니다.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곳이자 우리집의 첫인상 역할을 해주는 중문. 바람이나 냉기, 미세먼지, 소음까지도 차단해주는 중문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면서 최근 중문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교한 몰딩과 매치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중문부터 전통가옥 느낌의 간사를 이용해 모던함과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하는 슬라이딩 중문까지 문을 닫을 때 손을 다칠 위험은 없는지 손잡이를 잡을 때 불편하진 않은지 안정성부터 사용성까지 모두 고려한 흔적이 돋보이는 도어들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도어 관람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영림의 키친 인테리어였습니다. 영림의 키친 인테리어였습니다. 아펠 키친 인테리어였습니다. 특히 아펠 키친은 퍼스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효율적인 배치, 똑똑한 순환 시스템 등 사용자 개개인에게 높은 만족감을 선사해 왔어요. 아펠 키친 인테리어였습니다. 아펠 키친 인테리어였습니다. 아펠 키친 인테리어였습니다. 은은한 속의 선명한 비비드 컬러의 키친, 공간 속 순수함을 동반한 개성과 낭만을 담은 이곳은 영림과 무화가 콜라보하여 탄생한 주방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누구나 꿈꾸는 호텔 같은 집 어둡게 묘사되지 않은 그레이톤의 묵직함으로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해에도 바스, 샤시, 메테리얼 랩 등 볼거리가 풍성한 곳 영림 홈앤리빙 강남 요즘같이 편리한 시대에 영상이나 인터넷으로만 인테리어를 접해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 번쯤은 가족과 함께 방문해서 자재도 만져보고 가구에도 앉아본다면 더 좋은 집을 가꾸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요즘 일교차가 정말 심하죠?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가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